자, 이런 본론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비중 있게 사람들이 보지 않겠지만 저는 대단히 이렇게 민감하게 이 문제를 봤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탄핵 관련 발언인데 뭐 개헌하지 않더라도 그냥 문제가 없다 이런 발언이 나왔네요. 이 이재명 윤석열 탄핵 현안이 쌓여가고 있다. 따라서 임기를 1년 단축하는 개헌에 대해서는 나는 회의적이다. 엄청나게 중요한 발언인 거죠. 그러니까 더불음주당의 수뇌부가 권력을 다시 잡기 위해서 어떤 행보를 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시사적인 발언이죠. 시사적인 발언인데 이제 속내가 살짝 드러난 겁니다. 이 더불음주당 당대표 토론에서 나온 내용인데 이재명 정 더불음주당 대표가 4년 중임제를 담은 개헌안과 관련해서 7월 30일 날 입장을 바꾸는 발언을 했다. 탄핵과 관련한 현안이 쌓이고 민생 현안도 많아 시급하지 않은 현안으로 인식되지 않을까 싶다. 기존에 본인이 주장해왔고 그리고 김두관 후보나 더불음주당 후보들이 우원식 의장이라든 이런 사람들이 줄곧 주장해왔던 것처럼 1년 인기 단축 4년 중임제 2026년 지방선거에서 이런들 국민투표에 붙이는 것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거 번복하겠다는 거죠. 상황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의 주장은 이겁니다. 탄핵과 관련한 현안이 쌓이고 민생 현안도 많아 4년 중임제를 담은 개헌안은 시급하지 않은 현안으로 인식되지 않을까 싶다. 이 의미가 기자분이 해석한 것처럼 자신이 그동안 공략해온 개헌 임기 1년 단축보다도 탄핵에 우선순위를 두겠다 이 이야기인 거죠. 이렇게 이런 우선순위를 두면 아주 중요한 여러분들 의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의로 농단 문제가 될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상황이 지금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발언을 저는 대단히 중요하게 여러분들 인식하고 있는 거죠. 이재명 전 대표는 이날 jtbc에서 열린 당대표 후보자 3차 토론회에서 현재 상태로 4년 중임제 1년 윤 대통령의 인기 단축 논의가 실질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그게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가능하지 않으면 탄핵을 시키겠다는 이야기. 탄핵과 관련한 현안이 쌓이고 민생현안도 많아서 탄핵 관련 중임제 관련 그런 부분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 딱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이런 의로 문제에 대해서 철도하게 입을 다무는 것은 결정적인 시기가 도래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계속 가라. 계속 더 가라. 하고 싶은 대로 계속해라. 고집 뿌려라. 고집 불통을 계속 뿌려라.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물론 해석하시는 분들은 저마다 다른 해석을 할 수가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 양반들이 기회를 확실히 보고 있구나. 그리고 만나가지고 우원식 의장이 대통령을 한 번 해먹었으니까 1년 인기 단축하고 4년 중임제로 개헌함 붙여가지고 명예롭게 퇴진하십시오.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탄핵시키겠다는 이야기예요. 명분을 잡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동안 끊임없이 이 문제가 탄핵과 만나지 않도록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과 만나지 않도록 조기에 진화하셔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여기 보시면 김두관 전 의원이 누가 당 대표가 돼도 9월 정기교육 국회 교섭단체 대표에서 임기 1년을 단축하는 7공화국 개헌을 천명하자고 하는 데서 이렇게 답을 한 겁니다. 이재명 전 대표는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에게 협치 해동을 요청하고 4년 중임제를 담은 국회 헌법 개정특별비원회를 제안한 바가 있다. 이 뭐 아주 중요한 대단히 저는 중요한 발언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부터 검사, 방송통신위원장 등 탄핵 용어가 일상이 됐는데 안타깝다. 탄핵은 일정한 선을 넘는 행태 때문에 하는 것인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정이 이루어져 탄핵 이야기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김두관 후보는 3년 동안 국정을 지켜봐야 한다는 생각을 국민이 꾀하지만 탄핵보다는 개헌으로 결단하면 좋겠다. 뭐 서로가 다 짜고 하는 이야기죠. 거기에 대해서 자기 입장을 이렇게 이제 밝힌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오늘 방송 들으신 분들 가운데 많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뭐 현실 정치라는 것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으니까. 제가 궁금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4년 중임제를 담은 개헌안과 관련해서 탄핵과 관련한 현안이 쌓이고 민생현안도 많아 시급하지 않은 현안으로 인식되지 않을까 싶다. 이재명 후보의 발언 요지는 개헌을 통한 인기 단축보다는 탄핵을 선택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지 않는다. 이재명 주장 반대. 동의한다. 이재명 주장 찬성. 당연히 압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가 나오겠죠. 그런데 동의한다도 제법 나왔습니다. 89% 대 10%네. 그런데 이제 오늘 방송 마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다도 똑같은 질문을 가지고 실현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답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당연히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작업이 진행되는 것. 물론 오늘 댓글 남기신 분들 말씀처럼 말이 안 되는 주장이죠. 그러나 말이 안 되는 것이 얼마든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니까 이 발언은 대단히 중요한 입장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더더욱 상대방에게 빌미를 주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제 의로 부분은 정부는 의로계획이라고 주장하지만 반대쪽 사람들은 의로농단이다 이렇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를 여러분 한 번 더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들으신 분들이 조금 힘을 더해 주신다 생각하시고 좋아요를 한번 함께 누르시고 그 다음 방송을 들어주시고 방송 들으시면 제가 굳이 이야기 안 드리더라도 좋아요를 한번 함께 누르시고 난 다음에 방송을 좀 들어주면 이게 아침 이른 시간이기 때문에 노출이 거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그렇게 찐 애국자님께 공박사님 민주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가요? 아니 내가 지금 방송 들으면 내가 이해를 못하겠습니까? 획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지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방송 들으실 때 내가 하는 이야기를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는 게 아닌 겁니다. 그걸 잘 구분해서 들으시라고요. 내가 민주당을 지지할 발언을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러니 이렇게 상황이 돌아가니까 알아라 이야기인 겁니다. 이게 중요한 입장 변화입니다. 그동안 개헌을 통해서 임기단축 평화로운 퇴진 이 카드를 쓰다가 지금 뭡니까? 탄핵과 관련한 현안이 쌓이고 윈시형 현안도 많아 시급하지 않은 현화로 인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헌 카드 사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냥 나가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 잘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들으실 때 논평하는 사람 이야기를 들을 때 자기 결론을 정해놓고 듣지 마시고 그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그렇게 들으셔야 이야기가 이해가 되는 거죠. 자기 결론을 정해놓고 들으면 자기 결론만 들리게 되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